선수 선수 선수도 역시 어제 경기를 봤기 때문에 초구의 선택은 빠른 공을 선택했습니다. 걷어울렸습니다. 중견수 뒤로 워닝크랩까지 갑니다. 담장 멀리 담장 밖에 떨어집니다. 맨 데이비슨 오늘도 데이비슨의 홈러퍼는 쉬지 않습니다. 맨 데이비슨 4경기 연속 홈러 이번 시즌 41호 홈런. 대단합니다. 오늘도 데이비슨입니다. 지금은 역시 체인지업인데 가운데 들어오는 체인지업을 놓치지 않고 또 2점짜리 홈런을 데이비슨 선수가 때려줬고 일단은 헤이스 선수 구정 선택이 잘못됐죠. 그렇죠. 초구의 빠른 공이 굉장히 늦는 타이밍이었는데 체인지업을 구사하면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. 그리고 타석에는 권희동. 맷 데이비슨은 4경기 연속 홈런. 권희동 가볍게 배트가 돌아갔고 중견수 이주형 잡았습니다. 투아웃. 지금은 권희동 선수의 타이밍을 굉장히 잘 뺏어내면서 잡아냈어요. 그러니까 역시 빠른 공에 늦고 있는 타자한테 밋밋하게 들어오는 체인지업. 데이비슨 선수가 놓치지 않죠. 창원에시파크의 좌중간 담장을 넘겨버렸던 맷 데이비슨. 정말 대단합니다. 보면 볼수록 놀라운 타자입니다. 박미름 선수가 뒤에서 사진 처리하고 같이 하네요. 박미름 선수 박미름 선수 박미름 선수 박미름 선수